게스트 박혜숙 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마분지, 마분지. 그동안 많은 분들 나왔지만 이렇게 좌중을 휘어잡는 분 처음이거든요. 너무 멋있네요. 여러분들의 기대 힘을 얻어서 앵콜송 하나 들어갑니다. 준비를 이거밖에 안 해오긴 했는데. 근데 그 스타이즈 본 영화에 나왔던 셀러우라는 노래. 되게 많이 사랑받은 OST거든요. 이 노래는요. 에너지와 payload진 트레이크가 Experience 이 노래는요. 그 후에 따라서는 예정이에요. 이 노래는 응원에서 장수적인 차지conom이라서 그동안 동시에 통해서 장수축이 생기고 대박이다. 퀄리티가. 목소리 엄청 좋으시다.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. 미경호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? 너무 좋아요. 샬롬. 샬롬. 오빠 마무리 좀 해주세요. 어제됐건 퀄리티 있는 노래. 저희가 이 가을에 잘 들었습니다. 마지막에 이렇게 도화지 찢으면 끝나는 거거든요. 찢어주시면 됩니다. 박수로 와. 김용만의 도화지 찢었습니다.